작가들의 일상의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두 사람은 오늘도 마이크한테 앉았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반가움 활동과 만방연 장대비가 내린 이후의 무더운 해원리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저희 근황을 한 20분 동안 신나게 얘기하고 녹음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한 시간째 하고 발견했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게요 천만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구독자 1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이제서야 1천명을 돌파한 거다라는 어떤 자괴감을 자꾸 불초한 생각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웹툰을 즐기시는 분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방송치고는 구독자 1천명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미약한 1천명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큰 성과입니다 아 눈물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놈의 공약은 왜 해서 제가 현재 공약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1천명 돌파했으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쭉쭉 불면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는 못하고 구독자 1천명 돌파 기념 웹툰 스쿨의 오리지널 로고송 새로운 로고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으로 무려 휘파람으로 곡대급 휘파람으로 사람 사람 썼어요 전문가 써가지고 기네스북감 곡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녹음부스 가서 거대한 녹음부스 안에 혼자 외롭게 들어가서 휘파람을 불구하고 그거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야 진짜 뭐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셀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심지어 셀카야? 셀카 더 슬퍼 난 지금 휘파람을 분다 난 가끔 난 가끔 슬플 땐 휘파람을 분다 이런 내가 좋다 밖에서 아무튼 여러분과의 공약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앱톤스쿨이 아 진짜요 정말 성실함 성실함이 여기서 또 돋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부셔도 상관없는데 로고송까지 제대로 진짜 만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아까도 제가 녹음 버튼이 감동적이시죠 눌리지 않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란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저는 놀리는 놀리는 것이다 라는 필터가 지금 껴져 있어요 귀에 맞아요 자꾸 제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니까 반응하는 것마다 저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그때마다 계속 보세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홍란진 선생님의 본모습이 원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사람을 놀리고 아 진짜요? 장난치고 개구진 어떤 그런 거 본인도 인정하시잖아요 개구지시지 않아요? 원래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학자로서 연구도 하고 교수사회에 있고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너무 후보정을 많이 당해가지고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내숭을 잘 떨죠 굉장히 예의바른 어떤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셨나요? 와 저 되게 꽤 연기 잘했는데요? 물론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자꾸 보이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보면 표정이 확 나와 아 싫은데 이러면서 아 그랬구나 아 농담이에요 농담 굉장히 잘 굉장히 성숙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파키스타면서 이제 다 뽀록이 난 거죠 다 들켰어 굉장히 사람을 놀리기 잘하고 아 그거 되게 저 진짜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제가 뭐 하나 하잖아요 그럼 이미 눈에 눈에 여러분 손톱 손톱 모양 눈 알죠? 반달 그 초생달 모양 이렇게 삭 돼갖고 장난치려고 어떻게 하면 놀릴 수 있을까? 나 진짜 이렇게 나 대하는 사람 참 오랜만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즐기시잖아요 가끔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네 근황 여러분들 아무튼 다시 한번 거듭 천명 축하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분이 천명이라는 것은 다운로드 받거나 뭐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훨씬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거 감안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황이 있다면 제가 가장 취약한 날씨가 시작돼 버렸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시고 친절하신 이종범 작가님께서 언제 화를 내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안 들린다고요? 내가 들켰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더위라고요? 맞았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제가 진짜 짜증을 내는 날씨예요 근데 처음 봤어요 교수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누군가가 할 때마다 늘 경청하시고 너무 저 안 그랬어요 아까? 심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친절하시고 상냥하셔서 정말 처음 보는 캐릭터다 싶었는데 저분은 대체 언제 화를 내시지? 저분은 언제 불성실해지시지? 정답! 더울 때! 네!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알았어요 오늘 제가 알았어요 언제 알았나요? 우즈베키스탄 가서 알았어요 내가 더운 것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덥지만 건조합니다 금방 땀이 날아가요 건조해서 되게 건조하거든요 사막이니까 흙기가 없으니 땀이 나다가도 나무 아래 들어가면 바로 땀이 날아가요 좋네요 굉장히 쾌적한 더위예요 제가 안 거죠 내가 더위에 약한 게 아니라 땀에 약하구나 끈적끈적하고 내가 땀이 많습니다 온몸에서 막 줄줄줄 근데 이 땀을 흘리면 옷이 젖고 아무튼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싫어하시더라고요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여러분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번 여름에 웹툰스쿨에서 저는 좀 다른 캐릭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같이 친절하지 않아 예전같이 막 여러분 사연에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블링블링 안 하시고 안 하고 친동생이 돼야 되시고요 등짝 때려가면서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들이 재밌겠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저의 모습 보고 싶다면 저를 자극하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사연이 자극되는 사연일지도 궁금하네요 더 땀나게 만드는 사연 버럭하겠죠 어떻게 홍란지 갓블리 홍블리 님의 그낭은 뭡니까 네 그낭이요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없네요 저희 종강했잖아요 아 학기가 끝났습니다 종강해서 드디어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엔 좀 길었어요 느낌상 그렇죠 길었죠 왜 그런 거죠? 올해는 수요일마다 쉬는 날이 좀 2주 연속으로 있기도 했었고 아 또 선거도 있었고 네 그리고 5월에는 원래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한 주씩 밀리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방선거 네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현충일 현충일도 겹쳐있어서 보강을 해야 됐어요 한 2주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2주가 길어진 학기라는 것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아직 김학호사 안 봤지? 아 아 알았어요 뭔데요? 왜 제가 교수님 뵌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야 그 취약한 것을 왜 못 봤는지 알았어요 보통은 이날씨가 되기 전에 방학을 합니다 그렇죠 장마가 됐을 때는 이미 우리는 안 보는 사이가 돼서 방학이 돼서 아 그랬구나 아 오늘 딱 들킨 게 그런 얘기였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땀난다고 막 여기저기 짜증내고 그러진 않아요 아까 냈는데 아까 내놓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꽤 잘 참으시더라고요 네 부글부글 했죠 아 그래서 근황 없어요? 아 오늘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청강 콘텐츠 공모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아 일한다 직원 아 교수님도 심사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심사했었고 진짜 놀랬잖아요 어땠나요 이번에 청강 콘텐츠 공모전이라 하면 만화 애니 게임 세 개의 전공이 공동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마다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이 다 있고요 네 네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한 명의 대상이 나오는데 대상이 있죠 네 말해도 되나? 오늘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 21일 날은 다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대상이 만화 쪽에서 나왔는데 이야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셨죠? 네 두 페이지짜리 만화인데요 와 환생 환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돌아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건재하십니다 우라사와 나오키가 그린 것처럼 너무 능숙한데 능숙해요 두 페이지 안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완결이 되어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10대 학생 때 난 뭐하고 살았나 맞아요 어떻게 10대 때 그리지 싶어서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못 보셨으니까 우라사와 나오키랑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청강에선 그런 거 뽑으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능숙한 연출과 그린 스타일 여기서 이게 애매하구나 우라사와 나오키 같다 라는 표현은 어떨 때 많이 저희가 쓰냐면요 능숙하다 매우 능숙하다 이거는 깜으로 그린 게 아니야 맞아 공부해서 알고 그린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연출이면 연출 그리고 그림이면 그림 스토리이면 스토리 전반적으로 다 완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네 맞아요 우라사와 나오키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피카소 같다 그러면 뭔가 추상적이고 어렵고 뭐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잘 못 그린 것 같고 이런 나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가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퉁쳐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라사와 나오키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해마다 저희 학교 공모전에 오는 작품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깜짝 놀랐고요 나 계속 만화 그릴 수 있을까? 네 당연하죠 20년 전에 난 저렇게 못 그렸어 그렇지만 닥터 프로스트 스타일을 또 많이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근데 왜 근황을 여쭤보면 항상 학교 일을 얘기하세요 근황이요? 자연인 홍란지 저 자연인 홍란지로서 근황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댄스를 배웁니다 아 진짜 저 진짜 몸치거든요 정말 제가 그 우주 우주 최고 몸치는 저예요 내가 중언을 많이 들었어요 중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어제 댄스 같이 배우신 분들께 벌써 어떻게 증언을 들었어요 뭘 하시던가요?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향상심과 과제 집착력은 대단하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나아지기가 쉽지 않은 몸을 가졌다 교사들의 용어거든요 과제 집중력 혹은 과제 집착력 이분은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진술은 제가 많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고 상상심이 대단하다 나아지고 싶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어떤 걸 배웠길래요? 무슨 댄스입니까? 진짜 어려운 걸 배우고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진짜 스탭 배웠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 대각선으로 가면서 한 바퀴 돌아라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요? 대각선으로 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개걸음 하듯이 가면서 멋있게 이렇게 한 번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발의 중심을 중심을 이동하면서 또 글로 배웠는데 또 글로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걸어라 이거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 지금 설명 듣고 나서 감 오시죠? 감 오시죠? 지금 이분은 어제 댄스 배우러 가서 글로 배우고 오신 거예요 뭔가 말로 이해가 안 되면 네? 아 예 제 표정이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홍쌤 본인은 스스로 열반이다 나 못한다 저도 되게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하신다 잘하시더라 아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저는 우주 최강 몸치 근데 갑자기 왜 댄스예요? 근황의 중요한 점은 그거죠? 저 진짜 어디 나서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저 옛날에 저는요 악기 같은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노래와 춤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심지어 돈 받고 하는 어떤 행사에서 MC에게 춤을 추라고 음악을 틀어버려서 제가 무대 밖으로 도망갔어요 돈 받고 하는 행사인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리고 한 잠도 다시 들어왔죠 그 정도로 저는 공포감이 있어요 아 왜요? 언제 한 번 크게 당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내 춤을 저희 형님이요 친형이 친형이 중학교쯤에 굉장히 잘 나가셨어요 여러 가지로 춤도 잘 췄어요 아 친구도 그 친구는 뭐 터보 백댄서 그 당시에 우와 진짜 잘 추는 거예요 춤을 정말 잘 추는 거예요 대박 제대로 잘 추는 거야 진짜 내가 형한테 나도 인기 있고 싶어 형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춤을 가르쳐줘 그랬죠 형이 나를 한 달을 붙잡고 가르친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너는 포기하겠다 저는 그때부터 그때 제가 중1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그 이후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나에겐 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악에 대한 나의 마음 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하자 아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악기를 이렇게 피아노 맨날 치고 슬픈 전설이 있죠 워낙에 다른 건 되게 빨리 배우시는데 춤은 좀 더디셨나 봐요 더딘 게 아니고요 안 돼요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몸으로 하는 건 뭐든 다 못해요 전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러신 게 부침개 부칠 때 알았어요 자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신 홍남진 선생님 앞으로 얼마라도 배웁니까 그거? 7주간 더 배우는데요 공연하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포 그냥 뭔가 운동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낫겠지? 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한 며칠 전부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뭐 여러분 궁극의 플롯에서 배우셨겠지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도입부는 늘 이렇죠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것이 근데 저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7주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멤버들끼리 한번 확인해보고 차라리 노래 배울 거 난 노래 잘하는데 그런 거에요 노래 배우는 클래스 있으면 나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춤은 못 지지만 노래는 자신 있습니다 아 되게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되게 싫은 표정으로 잠시 보셨어 아니 나 어떻게 반응해야 재밌을까 고민한 건데 네 넘어가시죠 노래는 잘할 수 있죠 전 못갔죠 근데 네 심지어 저는 못갔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냐 다음주에 가서 저도 열반 열반 다음주에 가서 저도 한번 몸치 인증하고 내가 마음껏 놀려줘야지 이랬는데 거기로 잘한다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음 근황을 기대해주세요 두 몸치의 댄스 교습 이야기 기대하시고 오늘의 반가운 활동 굉장히 길고 정성스러운 사연 하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에 대한 후기가 또 몇 개 올라와서 저희가 반갑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후기부터 읽어드릴까요? 네 익명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사연 남겨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거라서 어색하네요 저는 대학 휴학 중에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비교적으로 손님도 없고 조용해서 혼자 정리하고 청소도 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지금도 편의점에서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범 교수님께서 어떤 청취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웹툰 스쿨을 어떻게 듣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보내봐요 저도 만화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상 학비와 생활비를 제가 모두 벌어야 해서 알바를 두 개씩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쉬는 날은 없고 하나는 일주일 내내 그나마 하나는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말련 작가님 인터뷰를 무척 재밌게 들었는데요 군량미 사타가 요양해야 한다는 말 듣고 공감해서 엄청 웃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일하느라 지쳐서 어쩌다가 쉬는 날이면 미친듯이 자느라 하루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알바를 하나로 줄이고 만화 그리는 시간을 늘리려고 조절 중이에요 청강대에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어주셔서 제가 일할 때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야간 알바 그만두면 그림을 그릴 때나 운동하면서 들을 것 같네요 홍블리님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어디에 그런 말을 쓰죠? 앞으로도 오래 진행해주세요 그런 말 안 써있는데? 익명님 제가 왜 청취자분들께 이런 리퀘스트를 보냈던 거냐면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저는 이제 옛날에 EBS에서 처음으로 저의 라디오 프로를 받았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라디오 부스는 굉장히 적막하고 귀에 이명이 있죠 삐 소리 그 이명이 들리는 것 같은 수준으로 고요해요 거기서 혼자서 말을 하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팟캐스트와 다르게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문자가 오고 그걸 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고립된 공간의 때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네요 그게 라디오 때 제 기억이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팟캐스트 하면서도 이런 사연을 딱 받으면 이 익명님이 야간 알바를 편의점에서 그 유니폼을 입고 새벽 한 3시쯤에 청소를 하고 이렇게 잔고 정리를 하고 한 4시 반쯤에 이제 좀 여유있어져가지고 이걸 듣고 있을 거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들으실까를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알바를 하나로 줄여서 작업을 좀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건 간에 웹툰스쿨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집이 어려워서 항상 알바를 3개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3개요? 한꺼번에요? 늘 동시에 3가지 이상의 알바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이제 저 뭐죠? 과외를 했었으니까 과외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짧고 굵게 일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단지 이런 것들 할당량제가 있고요 시간제가 있어요 알바를 크게 나눠보면 제가 알바를 하도 많이 하더니 그런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할당량으로 되는 알바들을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시간제로 가게 되면 잘 따져봐야 돼요 동시에 뭘 못해요 제가 이제 고깃집 알바나 서빙 이런 어떤 점포에 붙어서 하는 걸 저녁에 딱 깔고 위에는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 배달하거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3가지를 동시에 항상 했는데 그때 느낌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문득문득 그 진짜 문득문득 너무 긍정적인 캐릭터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뭐 물 한 바가지 팍 맞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이 비관이 비관적인 마음이 확 올라와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화가 쌓이고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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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와요 이렇게 맹수한테 물려 죽는 기분으로 그 분노에 확 물리거든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아니야 이것도 지금 아니면 또 못하잖아 자기를 속이고 이런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더 힘든 수 알바하고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화닥지내면서 하고 이런 반복이라서 임명님 사연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좀 애잔하고 그렇네요 그때 제가 그 화가 막 나가지고 분노했을 때 저를 잡아줬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만화책 두 번째가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지금 웹툰 스쿨인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닌가 아닌가 임명님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후기 때 이거 들으시면 맞다고 해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계신 상황을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 네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지금 이종공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갑자기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다 다 집어치우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이런 상황에 갇혀 있으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생각들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맹수에 물리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오겠죠 네 그냥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굳이 세계를 한꺼번에 뛰지 않는 사람들도 올 것 같아요 오겠죠 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종공 교수님이 가장 좋은 점이나 장점이 뭐냐면 그것도 왜 뭔데 아니 진짜 비관적으로 이렇게 정말 사람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회복탄력성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을 빨리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꿔서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자 랄지 이런 식의 것들이 금방 튕겨져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런 관련 학과가 아니라 전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EBS를 보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네 아니요 아이들을 모아두고 뭐 리더들의 집단 뭐 그리고 리더가 아닌 아이들의 집단 이렇게 모아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10명씩 보트를 태워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노를 지어서 함께 노를 지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리더 집단 네 보트는 애들이 보트를 이렇게 노를 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처음에는 박자도 안 맞고 완전 빡세져 래프팅이야 래프팅 계속 빙빙빙 돌고 이랬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안되겠다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좌절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탄력성이 높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기운으로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회복탄력성이 낮은 그룹들은 리더가 아닌 그룹들은 뭔가 이렇게 노를 졌다가 안되면 야 니 탓이잖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이러면서 아저씨 노 졌는 거 어디서 배워봤어 이게 회복탄력성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계속 남의 탓을 돌리면서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런 회복탄력성이 높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뭔가 학업성취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프로였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역시 박사님은 다르네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딱 꺼내시는 걸 보니 아 그냥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항상 까먹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 누구나가 다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이종봉 교수님처럼 뭔가 나도 탄력적인 회복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회복탄력성을 할 자존감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도와줬던 작품이 예를 들면 슬램덩크나 천재 유교수의 생활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플라네테스 뭐가 있냐 그때 내가 엄청 감동했던 말은 있었는데 천재 유교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천재 유교수? 거기 이제 보면은 막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저보다 훨씬 빡세게 사는 젊은 청년이 나오고 그 청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 보다가 보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요즘 제가 빡치면 차에 운전하러 들어가 앉아서 문 닫고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아 진짜요? 생각해보니까 나 차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괴성을 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소리를 질렀지? 하고 내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없는 거예요 안 질렀던 거예요 한 번도 슬프다 아 왜 슬퍼요? 짠하네요 아 진짜요? 어린 시절의 종범이 아니 아니 20대 20대 때 제가 화가 나는데 아악 소리를 지르면 요즘에 풀리는 걸 느꼈는데 옛날에 못한 거예요 봤더니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뭔지 딱 기억이 났어요 소리를 못 지르니까 엑스 제펜 아 그쵸 볼륨을 맥시 뺄고 맞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막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술의 나이 꽉 들어오고 위켄드 저도 항상 조용한 음악만 듣다가 회사 다닐 때 주변에서 락을 너무 시끄럽게 들으시길래 대체 저걸 왜 들으시지? 했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가 정말 최고저일 때 어쩌다 잘못해서 그 박완규 가수가 부르는 그 뭐였죠? 부활의 노래 그걸 딱 듣는데 막 갑자기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 느낌에 들으시는 거구나 하면서 머리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죠 진짜 맞아요 세계적인 메탈밴드를 그때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종공 교수님처럼 뭔가 아 내가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뭐지? 이거 하나씩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얘기하다가 겁난다 나 자기 힘들었던 얘기 길게 하면 끝장인데 나 너무도 나 너무 또 얘기 많이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하셨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해서 길어진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임명님 같은 상황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응원을 드리고요 지금 알바 하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저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지 마시고 남탓 하세요 남탓 요즘에는 남탓 해야 돼요 옛날같이 다 자기 탓하는 거 별로 멋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자기 탓을 해서 문제야 요즘에는 남탓 하셔야 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취객 때문이고 그리고 요 최저임금 때문이고 이 경제구조 때문이고 네 여러분 때문에 뭐가 벌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무슨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남탓 자 다음 후기를 읽어주세요 네 다음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임세현님 임세현님이시죠? 임세현님의 사연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어떤데요? 지난 이야기 웹툰 작가 지망생 임세현은 웹툰 세계로 입문하려는 중 어쩐다 이거 데뷔라는 첫 관문에 힘겨워하며 방과 후 활동에 고민 사연을 보내고 홍남지 박사님과 이종범 작가님께 따뜻한 위로와 현실에 대한 냉철한 가르침을 받는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보금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동임을 자각 후 알바를 구해 작업을 하다가 이종범 작가님의 조언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비어슬리 임세현 너무 웃긴다 이거 그런데 그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작가님 조언이 아니었으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작가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선정 공지를 기다릴 때도 웹툰 스쿨을 들으면서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말년 작가님 편이 참 좋았어요 야 말년이 편 재밌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제 안에도 드물게 들어봤어요 어우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가 봐요 4시간 알바였지만 서점에서 책을 옮기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피곤했었는데 당분간은 지원금 덕분에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너무 좋다 이제 겨우 튜토리얼 시작하는 느낌이라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와 레벨업과 아이템 드랍, 퀘스트 미션 실패 등이 있을 것 같지만 지망생에서 웹툰 작가로의 전직을 위해 열심히 즐겁게 작업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홍남지 박사님의 개그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 개그에 대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곱씹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가 지원사업에 신청한 프로그램은 현장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으로 저는 멘티로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이거 하셨군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3명의 멘티님들과 디지털 기술, 스토리, 컬러링 분야로 나누어지신 3명의 멘토님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총 6명이서 같이 멘토, 멘티 그룹이네요 그렇구나 제가 다른 멘티님들께 열등감을 느끼고 제 작업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베스트 도전 때 다른 배도 작가님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이 제 작업에 반영된 기억이 있어서요 그리고 세 분이나 되는 훌륭한 멘토님들의 뛰어나신 조언들을 제가 저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흡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이 나와있는 걱정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는 친구에게 추천받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 박수봉 작가님 편이 두 개길래 그것부터 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후 박수봉 작가님 만화도 봤습니다 꿀잼 웹툰 스쿨로 팟캐스트를 처음 듣기 시작해서 어떤 교집합, 썬데이 웹툰 잘 알지도 못하면서까지도 듣고 닥터 프로스트도 봤습니다 핵잼 다 보셨구나 주로 집에서 작업할 때 듣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서로 조건부 영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추천대로 유리 가면 볼 테니까 너도 드래곤볼 봐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에게도 영업해서 데이트할 때 지하철에서도 듣습니다 좋네요 정말 청취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 그리고 진짜 실행에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것을 그대로 또 해보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임세현님의 엄청 대단한 힘이 작용을 해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지원사업 알아보세요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형 창의인지 지원사업 멘토 입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는 행사인데 사업인데 일단 여기 좋은 게 돈이 나오고요 알바를 안 하고 작업에 매진할 수 있고 배우게 해줘요 그 멘토들이 직접 현장형이라고 써 있으니까 원고 작업 자체를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좋은 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쌤은 여기 지금 같이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 다른 멘티들에 대한 열등감이 또 작업에 반영이 될까 봐 이것도 제가 어제 했던 그런 과제 집중력과 뭔가 향상성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벌어지시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내가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보아왔던 거는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맨날 TV에서만 춤추던 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을 항상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내 몸은 왜 저렇게 안 움직여? 저 앞에 선생님처럼 왜 나는 몸이 저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왜 나는 로봇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옆을 보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 잘해 난 바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임세연 씨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상황에 놓이실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나는 춤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는 아니니까 내가 다 너희를 그냥 그룹 속으로 내가 못하면 어때?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임세연 씨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분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걱정이죠 열등감 학과가 있다면 제가 수석 졸업했을 만큼 많이 고민했던 분야인데 아 교수님께서요? 열등감 많이 연구해 보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그 속에 항상 살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제 경험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하죠 걷다 대고 어디 현자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를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해? 눈에 보이는데 보이고 들리고 같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합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내가 완성되고 나면 열반의 경지에 오면 네벨이 너무 높아지면 비교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무시하시고요 그거는 자기들이 비교 안 한 만큼 높이 올라가서 그래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합니까? 비교를 합니다 1번 그럼 이제 나와 저쪽 사람들 간에 실력 차이가 보이겠죠 보통 재밌는 건 이때 내가 더 잘하는 상황은 잘 안 보이고 내가 더 못하는 상황이 보이죠 이제 실력 차이가 보입니다 2번 여기서 바로 열등감으로 갈까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 갈래가 있어요 초조함이나 두려움도 있고요 부러움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가끔 그중에 열등감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열등감으로 가요 혹시 뭘 것 같았어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을 때? 비슷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빨리 데뷔해야 돼 여건상 빨리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드러나 보여 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초조함이나 나에 대한 분노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렇게 못 된다라는 되게 무의식적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열등감이 돼요 난 정말 안 될 거야 난 저렇게는 안 되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아주 깊은 곳에서 딱 들어가 있으면 열등감이 돼요 열등감이라는 건 초조함과 달라요 진짜 지금 임세연님이 열등감을 느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걱정은 돼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내가 연습해도 저렇게 안 된다는 강한 어떤 나쁘다 확신이 안 돼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건도 여건이고 여러 가지로 빨리 잘 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갖고 쟤보다 못하나 초조함, 불안감 이건 이제 초조함이고 불안감이거든요 이쪽은 좀 그래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것도 권해보고요 저는 이제 춤에 대해 열등감이 있죠 난 안 된다 하지만 만화에 대해서는 열등감보다는 초조함 데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데뷔가 안 되는데 이유를 보니까 배경을 내가 못 그려 맨날 인물만 따라 그려가지고 소실점 잡고 자아 대고 배경 막 도시 그리고 그러고 난 못해 나 데뷔 못하겠다 이건 이제 초조함, 불안함 그때 이제 스케치업이 딱 보이면 하는 거죠 왜? 초조하니까 근데 열등감이 있잖아요? 스케치업 나와도 안 해요 난 못하는데 딱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열등감 그 마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임세연님께서 한번 진짜 열등감인지 그냥 초조함 지금 빨리 해야 되는다는 초조함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이 결을 한번 잘 보시면 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느낀 열등감이 작업에 반영이 될까 봐 걱정되신다고 하셨죠 그게 임세연님과 저희가 앞으로 평생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온갖 좋은 거와 나쁜 것을 모두 작업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정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멋집니다 드러나도 멋지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이런 걸 느꼈어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묻어있는 작품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예를 들면 저는 나쁜 친구 안고오 작가님 네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거 막 그냥 다 전시하시는데 아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죠 힘들죠 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 나쁜 친구라는 책이 엄청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들켜도 될 것 같아요 임세연님 아닌가? 너무 부끄럽나? 보통? 열등감 느끼는 거 들키면 좀 부끄럽나? 처음엔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나야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힘들죠 근데 생각보다 임세연님 생각보다요 세상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 내 말하다가 내 눈으로 보니까 아 나 너무 부끄럽게 내 열등감 다 드러났네 여기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못 알아채고 넘어가더라고요 재밌네 재미없네만 보는 것 같아요 안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꼰대질과 꼰대질과 뭐지? 하나마나함에 적절한 배합 같아 자꾸 아 네 네 넘어가죠 아무튼 반갑고 임세연님도 반갑고 또 보내주세요 후기 보내주시고 이 지원사업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쭉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엔 드디어 제대로 긴 고민사연 햄스타0530님 네 본명으로 하면 안 되나 이거? 그냥 햄스타0530님으로 할까요? 그러주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곰 작가님 홍남지 교수님 어떤 교지 팝부터 쭉 팟캐스트로 방송을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제 후반이네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스토리에 대한 고민 웹툰 작가로서의 고민 웹툰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등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겪는 고민들과 스토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들이 언제나 반갑고 위로가 됩니다 방송을 챙겨듣고 소개해주신 작법서를 찾아 읽으면서 저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아 그래도 내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끼고요 현재 저는 영화과에 재학 중이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에요 20대 초중반은 문예창작학과를 가기 위해 학원을 전전했고 아르바이트와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지냈어요 5년의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글에는 재능이 없었는지 문예창작과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근방에 어딘가 발이라도 걸쳐보려고 영화과에 턱걸이로 입학을 했고 지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진로를 정하고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스토리를 쓰고 싶은 사람입니다 웹소설이든 순문학이든 시나리오든 만화든 플랫폼과는 무관하게 제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전혀 무관한 곳에서 밥벌이를 찾고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게 좋은 저의 성격과 영화는 맞지 않았어요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과에서 가르치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연출기법과 영화 제작에 필요한 지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1인 개발 인디 게임들이 보여준 스토리의 전달력이 멋져 보였거든요 게임은 보거나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유저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 그로 인한 능동성이 주는 효과가 참 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컴 전공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벅차서 스토리를 공부하거나 쓸 시간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실 컴공을 배우는 근원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만 벌리면서 예술 한답시고 입만 동동 뜨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한 사람 몫은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긴 하지만 가끔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넋을 놓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낙방하면서 제가 정말 무엇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밤낮없이 해왔습니다 굳이 문창과가 아니라도 상관없잖아 보다 사람에 대해 깊이 탐구할 분야는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상담, 임상, 범죄심리학, 뇌거학에 대한 개론서들을 찾아 읽었고 무크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웹툰을 그려보려고 학원도 다녔고요 웹소설 플랫폼에 연재도 해보고 지방신문사의 문학 공모전에 단편소설을 응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최근에는 웹소설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도 왔으나 출판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 거절했고요 문학 공모전에서는 가작에 당선되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혼란스러웠어요 흥미있는 일들을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지우다 보니 결국 나라는 사람은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딛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던 아들이 이제 밥벌이 생각하고 컴꽁으로 전과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들이 남아있고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예전에 이종범 작가님께서 심리학을 전공한 것이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결국 웹툰 작가가 되려면 웹툰을 그리는 게 맞다고 하신 말씀이 요즘 자꾸 머릿속에 맴도입니다 독서클럽과 소설 합형 모임도 꾸준히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읽고 읽는 것은 고전 문학 숙문학이 즐거운데 쓰는 것은 웹소설이나 대중소설을 쓰는 게 즐겁습니다 제 생각에 문학과 웹소설의 경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청강대 웹소설 청작 전공이 또 늘어 밟히네요 커리큘럽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장르에 대해 공부하고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제가 벌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길고 두루뭉술하게 고민 사연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자꾸 이런 생각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 썼어요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작가님과 교수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햄스타 공공사 메모킹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창과를 원하셨다가 지금 영화과에 계시고 웹소설도 쓰시고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써보셨는데 전과를 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좀 컴공으로 전과 하셨잖아요 전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전공 수업은 몇 가지 들으시나 봐요 너무 많이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저 따끔하게 뭐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따끔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다 여름이지 맞아 따끔해져볼까? 한번? 아 짜증을 한번 긁어모아서 농담이고요 그 솔직히 이 사연 보내신 사연자 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걷다 대고 함부로 막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하며 글을 읽는 것밖에는 햄스타님의 사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뭘 하고 계시면 중간에 보니까 계약 제안도 들으셨고 그 회사가 별로라서 거절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계약을 수락하고 거절하고 이거 전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맘이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사연자분의 컨텐츠를 원해서 다가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미 뭐 이미 뭐 원하는 타이밍과 원하는 모양새가 사연자 머릿속에 좀 있어서 그거를 고르고 있는 중인 거지 지금 뭔가가 못하거나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으셔서 이건 약간 땡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그냥 언제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을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려워도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한 가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걸 준비해요 예를 들어 여기 웹툰 작가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네 모두의 목표가 똑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ABCDE라는 사람이 웹툰 작가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어요 A는 웹툰 작가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돼 전공을 택하자 B는 작가인데 저것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자 여행을 가고 알바를 하고 연애를 합니다 C는 요즘 웹툰 작가를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체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몸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 목표는 똑같은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해 나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이 부분이 현관문인데 이 부분이 이건 저는 약간 확신하고 있거든요 나름 저 혼자만의 확신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정확히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나를 그쪽으로 데려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걸림돌이 돼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 수단에 매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전공에 매몰되거나 맞아요 사람 맞는 경험을 따져야 된다고 알바하고 여행가고 막 돌다보면 여행자가 됩니다 맞아요 훌륭한 여행자가 되죠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훌륭한 뭐 운동선수가 되거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네요 맞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관문을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나중에 가잖아요 저 음악 음악만화 그리고 싶어서 악기 들어갔다가 음악이 제 직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인문학 공부해서 잘 쓰고 있지만 8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결국 제가 지금 확신하는 건 그런 도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고 뭐든 좋아요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셨다면 그 도구는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판단이 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그냥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제일 빨리 돼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이게 목표죠 웹툰이 수단이 되면 제일 빨리 되더라고요 웹툰을 그리자 음악가가 되고 싶어 화성학 공부를 하자 아니고요 음악을 하는 거죠 박사가 되고 싶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지만 결국은 연구를 해야 되죠 웹툰이 목표니까 그걸 위해 지금 다른 수단을 여러 가지 찾아보시잖아요 작가가 목표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단을 찾고 계세요 그렇네요 게임을 만들고 싶으니까 컴공 가셨잖아요 컴공 안 가고 게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요즘은 됩니다 그러면 컴공에서 뭘 공부할지가 좀 명료해지더라고요 제 생각 저의 경우에 제일 도움이 됐던 순간은 수단들에게 너무 많이 매몰되었거든요 제가 내 목표가 수단이 됐을 때 제가 작가가 작가로 데뷔했어요 그게 투자의 왕이었습니다 진짜 멋지다 멋있나요? 네 그 위대한 개치비에서 개치비의 마지막에 그레이시라고 이렇게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개치비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본인들도 돈에 미쳐있으면서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개치비가 근본 없다 맞아요 저 사람은 돈에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가 베풀어주는 호의 같은 건 다 받아챙기면서 딴소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개치비는 왜 개치비를 바라본 그 사람은 왜 그레이시라고 위대한 개치비라고 얘기를 했지 라는 식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주변 개치비를 바라보던 그 주변 사람들은요 뭔가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본인의 어떤 본인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애돌려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뻥치저뻥 근데 사실 개치비의 인생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개치비가 돈을 원했다고 바라봤지만 개치비는 원하는 건 딱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었잖아요 데이지 맞아요 사랑이었죠 그 여성을 위해서 직진하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저 여인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 그렇죠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길었고 그렇게 좀 좋게 되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예 데이지랑 살지 왜 떠났어 이것도 똑같이 개치비의 어떤 그 뭐랄까 함정 망함 데이지를 결국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 조금 나중에 내가 이걸 한 다음에 거기가 함정이었죠 그런데 그런데도 위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하잖아요 자기의 목적에는 굉장히 솔직했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돈으로 목적으로 하면서 나는 순고해라고 그렇게 감쌌던 게 아니라 나는 순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은 내 도구가 될 뿐이야 라고 믿었던 개치비였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난 돈이 많으니까 위대해 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는데 개치비는 난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번다 맞아요 이거 다르거든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괜히 쓴소리를 한 것 같이 느끼시겠지만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중요한 수단을 잡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제가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작가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작업을 하는 게 수단이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그때 많은 분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웹툰 작가가 꿈이었다가 웹툰을 직접 수단 삼아서 일단 그리는 거죠 그 순간에 약간 쫄아요 쫄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요 이대로 작가가 될 수 있을까부터 해서 작가가 되면 어떡하지 목적과 목표가 너무 뚜렷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햄스타 0530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러니까요 직접 그걸 다 해보셨고 응모도 하고 계약 제안도 받고 선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특히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 써가면서 하셨고 지금 고민을 이렇게 계속 다각도로 하고 계신 걸 보니까 고민만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행동도 하시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고 제가 그냥 구독자 모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소리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존경스러울 정도의 분주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생활 통제라고 하고 계시군요 저는 언제냐에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응원 보내드리고요 나중에 롱톱에서 만나 뵈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게임 제작자 어쨌든 창작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게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도 그거예요 1인 게임 제작 제가 지금 유니티 같은 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게임을 정말 최고의 매체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지금같이 이렇게 거대한 NC소프트 같은 데가 돌아가야 게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게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더 이상 아무도 내 만화를 실어주지 않을 때가 되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듣던 소리를 내가 또 밖에서도 듣네 뭘로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맞다 그러네 합숙하시는 분께서 네 아이고 참 그리고 저 뭐 그런 것도 꿈이에요 음악도 이제 저 혼자서 만들 수 있고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 스트리머도 다 다양한 거 저도 꿈이어가지고 막 알아보는데요 그냥 다 짜고 짜 해버리면 거지 같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대신에 저는 이미 그것이 되어 있죠 그쵸 그게 좋더라고요 그지 같은 나의 결과물을 보는 능도 그 용기만 있으면 당신도 어느새 웹툰 작가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막말하나? 저는 그랬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오늘 뭔가 지금 나만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러세요? 사연을 길게 읽으셔서 그런가 목이 아프지? 홍남진 선생님이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이 들지? 좀 쉴게요 네 오늘의 오늘의 반가운 활동은 익명님과 임세현님의 후기 그리고 햄스타0530님의 고민사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벌써 55분이네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주인공 만방연 홍란지 연구소장님의 만화방위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저스푼 로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만방연 네 저희가 네 월드컵 얘기를 안 했네요 아 월드컵이요 보셨어요? 제가 월드컵을 안 봐가지고 근데 어제 막 난리 났잖아요 독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매일 들어보니까 뭐 완전 저는 39분부터 봤거든요 제일 재밌는 때라고 네 엄청 재밌었어요 근황에 월드컵이 안 나오는 이 심심한 팟캐스트 축구를 안 보니 이거 참 야구도 안 보고 축구도 안 보고 난 뭐 하는 거야 한국 축구 화이팅 한국 축구 화이팅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다들 우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현실 스포츠를 잘 안 보는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오 그러세요 아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스포츠는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자기의 팬심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으면 재미있게 삶을 즐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지금 스포츠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걸요 너무 이것저것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하는 걸 싫어하는 대신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주로 뭐 보시는데요? 저는 웬만한 것들은 스포츠는 다 룰도 알고요 소장님의 최애 종목은? 예전엔 농구, 야구, 배구 농구, 야구, 배구? 농구는 뭐 농구대전치 때 연대구대 이거 좋아하셨을 거고 연세대 그렇죠 잘했죠 네 그다음에 저기 야구요? 야구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두산베어스가 예전에 오비였잖아요 박철수 지금 두산이죠 와 그분 진짜 짱이었잖아요 언제 얘기해요 그거? 박철수 선수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뭐 두산 1위 네 압도적인 두산 지금 1위에요? 그럴걸요? 제가 요즘엔 안 봐서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게 배구, 배구 전이 김세진 씨 때 삼성화제 완전 좋아했죠 신진식 아 신진식 진짜 잘했잖아요 신진식, 김세진 신진식 선수의 신식이 성경관대 저희 할머니 신씨 똑같아가지고 괜히 또 아하튼 정말 김세진 선수 보면은 지금 유튜브 스트리머 왕 대도서관님하고 좀 닮았거든요 아닌가? 아 닮았나? 안 닮았나? 아무튼 저도 배구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보시나 보네요 네 요즘에 잘 못 봐요 전 요즘에 이제 다트 보죠 아 다트도 보세요? 그럼요 다트 선수도 쫙 알죠 저도 이제 좋아하죠 자 만화방위연구소 네 오늘은 과연 어떤 것을 방해해 주십니까? 오늘은 또 제가 다시 개그로 돌아왔어요 개그 전문가? 개그하면 이분이죠 아 뭔가 이거는 그래도 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2010년대 전후에서 우리나라 개그 웹툰에 웹툰에서 만화에서 개그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개그가 여러 스타일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그 웹툰에서 웃음의 성격이 어떤 식의 성격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기대가 됩니다 아이 기대된다 지난번 시간이 정말 좋았거든요 핍진성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빨 물 좀 마시고 네 네 네 네 네 개그의 성격 어떤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웹툰에서 재미는 어떤 걸까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재미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죠 우는 것도 재밌고 무서워도 재밌고 네 무서워도 재밌고 화나도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미를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 범위를 라고 생각했더니 아 웃음이 나올 때 나는 되게 즐겁고 이런 기분이 느낄 때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 오 네 라고 해서 웃음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웃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광의의 개념이 희극적 그러니까 코미디 코믹 이런 그런 식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코믹이라는 단어는 대체 뭘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뭐 사전적 의미는 아시잖아요 웃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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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개의 희극의 이런 식의 형용사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코미디는 희극 작품의 희극 작품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코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나 라고 찾아봤더니 그리스어의 코미코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코미코스요? 네 어디 웹툰 뭐 사이트나 비슷한데 네 희극에 속하는 뭐 이런 식의 뜻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라틴어의 코모에디아 코모에디아? 네 뭐 아주 귀여운 말인 코모디아 코모에디아 코모에디아 뭔가 아주 귀여운 느낌인데 네 근데 이 코모디아라는 말은 주신이자 다산의 신인 누구? 판 디오니소스 판이 목신 목신 판 목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디오니소스 네 디오니소스 제가 그 판을 가지고 단편 쓴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팬플루스에 그 팬이 나오는 게 판에서 나왔는데 디오니소스 술의 신 네 주신 주신 맛 같은 거네 아마 김태과 작가님이 필요한데 네 목동의 신이자 목신이자 술의 신 아 그러면 디오니소스가 맞아요 맞죠 목동의 신 목동의 신 그래서 하반신이 염소인 네 네 네 맨날 악기 연주하고 있고 네 그게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좀 달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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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신이 염소인 경우도 있고 그냥 사람의 형상인 경우도 있고 그 이름이 판이었어요 목신 개구쟁이 판 그래서 팬플루스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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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오니소스가 주신이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묘사들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 디오니소스를 알게 되면 그리스의 인간 그리스인들의 삶이나 유래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데 이건 뒤로 넘기고 저의 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바쿠스 네 바쿠스 술의 신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다 보니까 많은 한 맺힌 사람들에게 술을 주면서 모두 다 해방감을 느껴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돼요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여러분들도 그래본 적 있으시죠 갑자기 주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술을 어떻게 마셔봤는데 내가 치워버렸어 개가 됐죠 처음 느끼는 것들 네 네 네 네 그런 뭔가 강아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행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의 가장 행렬 같은 데서부터 유래가 된 말이 코모디아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술 먹여놓고 보니까 가관이고 웃기더라 해방감이 느껴서 정말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상한 짓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희극이라는 게 뭔가 사람 닿지 못한 이성적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예전 고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오니소스가 되려고 다니는 이런 미치광이들의 행렬 이건 정말 뭔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나타나는 해방감 네 해방감 굉장히 그래서 이 희극에서는 가장 큰 어떤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재밌다 네 재밌죠 그런데 이 코믹이라는 경우가 그래서 희극이라는 희극적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우리가 웃음을 느끼게 하는 웃음 짓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아니면 즐거운 기분에 아니면 누군가를 조롱하는 조소 비웃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아주 상의의 개념이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뭐 건강검진 때문에 술을 못 먹을 때 술자리에 가면 그렇게 재밌어요 나 빼고 모두가 다 마탱이가 가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디오니소스의 행렬에 들어가서 제 앞에서 그렇죠 네 멀쩡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지거나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겠죠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아 그래 나도 저런 적 있지 하면 공감의 웃음을 짓기도 하거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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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희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의의 개념으로써 여러 가지의 그 웃음의 성격을 담은 아주 상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개그도 속해요 그래서 개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에서의 파스? 소극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소극? 작은극? 네 그래서 이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였냐면 막강극이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연극이 3막이나 2막 정도로 끊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희극적인 휴지기를 가졌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은 이런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나 사람들을 몰입시키기 때문에 관객들이 힘들어 네 힘들대요 지쳐 지치고 그렇죠 그래서 긴장감을 너무나 주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딱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잠깐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럼 희극적 휴지기 때 이 소극 분장을 한 광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어떤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소극입니다 옛날에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항상 짧은 극이 중간중간 들어갔나고 김태권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막강극은 이런 식으로 소극 스타일이 항상 정극 그러니까 비극적인 어떤 연극이나 있을 때마다 아주 짧게 10분 5분에서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겠지만 작품을 만드셔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짧게 주어졌을 때 지면이 짧게 주어졌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웃음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무리수를 굉장히 많이 둬요 아 그렇죠 무리수 네 그리고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몸개그랑 아재개그 그렇죠 몸개그와 그래서 이 소극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 소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스타일들이 진짜 천박하고 정말 뭔가 우리가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런 식의 소재들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조소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것들이 막강극 소극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슬랩스틱이었고 네 어떤 이론가들은 소극은 허리 아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재로 한다 아 천박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네 뭐 배설물일 수도 있고 네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어떤 웃음을 강구화해서 뭔가 이야기의 서사보다는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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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개그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 요즘 현대 현대 코믹 출판 만화의 전통에서 일본만화도 한국만화도 단행만 한 권이 끝날 때쯤 되면 SD 4컷 몇 페이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비슷한 전통인 것 같아요 비슷한 전통이기도 하죠 전극을 보다가 막판에 물론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희극적 휴지기를 주거든요 희극적 휴지기에 전 대표적인 사례는 그런 것 같아요 슬램덩크에서 갑자기 강백호가 SD 캐릭터를 변해서 그 안에 그 마진에서 페이지의 마진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 내가 뭐 그렇지 뭐 전화가 끊겼네 이런 식 있잖아요 SD 캐릭터로 한 이 반측면 뒤측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웃음만을 목표로 해서 서사가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은 그런 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아주 간명하고 목표가 확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즐거운 분위기의 어떤 웃음이라고 할 때 유머라고 하는 단어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유머와 우리 김태권 작가님이 맨날 집에서 연구하는 그거 그러니까 유머와 유머는 뭐지? 유머는 즐거운 기분, 기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기분 네 그리고 기질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기분에서 오는 이런 웃음 이런 것들을 뜻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뜻이 있을 때 그런 유머러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머를 잃으면 안 돼 즐거운 긍정적인 것들을 잃으면 안 돼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영국 신사들의 핵심이죠 유머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유머는 개그처럼 뭔가 웃음을 확실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개그를 개그까지 가버리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기립 한 번 쳐주는 유머가 좋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김태건 작가님께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웃음을 주고 싶으신 건데 유모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웃음을 확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신 거죠? 아닙니다 그분은 목표가 뚜렷해요 그분은 개그에 삶을 걸었어요 그런 뭔가 슬랩스틱이나 그게 문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상한 소재를 자꾸만 가지고 오시는데 그거는 유모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개그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지적이라서 태생적으로 개그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개그 연구라고 하시지만 너무 지금 지성적인 유모화 연구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자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풍자 이건 좀 알겠네 풍자는 사회나 인물 등을 비틀어보게 해서 공감과 조롱의 웃음을 짓게 하는 조소의 웃음을 짓게 하는 우스갯수사법이죠 일단 이건 비틀다 네 무엇인가를 비틀어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이 풍자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에 제가 개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한다? 맞나요? 그게 맞아요 역시 학생으로서 제가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하는 것은 근대 만화, 시사 만화가 출발할 때 이 풍자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오노레 도미에의 가르강티아 같은 작품들 오노레 도미에 정말 현대 만화의 어떤 아버지 같은 그렇죠 그분은 정말 누구에게나 서슬퍼런 풍자의 칼날을 누구에게나 다 갖다 댔고 그래서 너무나 이걸 신랄하게 갖다 댔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권력자들의 타겟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풍자가 공감과 조소라고 하는 아주 웃음의 대표적인 양면의 스타일을 모두 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기법이 풍자 기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박순찬 화백 같은 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사 만화에서 주로 많이 하던 기법이고 그런 웃음의 스타일에는 공감과 조소가 있다 비웃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웹툰에서의 아 우리나라 만화에서 웹툰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만화에서의 개그, 코믹의 스타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코믹, 개그, 유머, 풍자 이런 쭉 여러가지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명락만화는 좀 개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뒤집어지고 어디 어디 슬랩스틱 뒤통수 얻어맞고 슬랩스틱 미끄러지고 거꾸로 쓰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유머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대놓고 명락만화 아니어도 항상 조금씩 깔깔거리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몇 개의 풍자로 떠오르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개그도 있지만 거의 유머와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강력하게 누군가를 조롱의 대상이나 조속거리로 만들거나 풍자의 대상으로 만들지를 못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기분만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뭐 그렇지 하긴 그렇거나 아니면 아주 조소를 주게 할 때는 약간 비웃음이나 이런 걸 주게 할 때는 강자를 향해서 별로 그렇게 세게 던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용납되지 않은 사회가 사회 분위기가 1980년대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누구 하나를 조롱하면서 좀 센 개그치는 만화 몇 개 떠오르긴 하지만 그게 예외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이고 예를 들면 고인돌 아 박수동 선생님 박수동 선생님이 만화도 보면 이렇게 특정 캐릭터를 엄청 조롱하는 게 있었는데 그 말고 좋아했던 그 꺼벙이랑 또 뭐가 있죠 둘리도 그렇고 둘리도 그렇고 아주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공수래 공수래 대부분이 특정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웃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풍자적으로 높은 양반들을 뭔가 대상으로 해서 이 가르강티아처럼 누군가를 진짜 끌어내리는 듯한 비트는 듯한 이런 웃음은 주어지지가 않았었고 시사만화가 몇 분 빼면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진짜 있는 실제 있는 어떤 대상을 뭔가 높은 계층의 대상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특정인들을 비트는 이런 개그나 시사만화가 활발해진 것은 문민정부 이후 시대부터 좀 더 활발해졌다라고 늘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웃음에 관대하지 못했던 경진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아름아름으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점점 일본 만화가 유입이 됐잖아요 교수님 그런 만화 많이 보고 자라셨잖아요 제 몸의 구성 성분이 뭐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시기에 웃음의 종류가 막 들어오게 돼요 맞아요 너무나 강렬했잖아요 쿤타맨 처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닥터슬럼프 닥터슬럼프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기지 이렇게 웃겨도 되나 뭐 이런 느낌 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닥터슬럼프보다 먼저 충격받았던 건 쿤타맨이었어요 쿤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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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가면맨 모르세요? 저는 그거는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캐릭터로만 아 그러시구나 쿤타맨 진짜 웃겨요 아무튼 저는 닥터슬럼프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일본 만화로부터의 그런 강렬한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개그 스타일이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명락만화를 멀리하게 되죠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 그렇죠 자극이 없다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스타일의 반복이기도 했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있어서 강력한 자극적인 웃음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웹툰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개그 코믹 양식이 완벽하게 또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병만만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 중요하죠 네 직접적인 풍자에서 많이 쓰이던 방식이었던 직접적인 조롱 직접적인 어떤 비틀기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이런 식의 그 수사법이 개그 수사법이 강력하게 등장을 해버리게 돼요 다시 나타났거든요 네 다시 나타났는데 이것도 변화된 양상이에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소나 풍자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풍자라고 하는 만화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바로 감옥 가는데 그렇죠 다 잡혀가고 까맣게 칠해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풍자의 양식이 정말로 공감과 조소라고 하는 어떤 웃음의 성격은 우리가 병만만화에서 가지고 왔지만 풍자를 그러니까 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원래 풍자는 높은 계층 나보다 높은 사람들 정치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병만만화에서는 내 친구 너 나 너와 내가 조롱꼬리가 돼버린 거죠 우리 모두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우리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나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삼는 그러네요 이런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확실히 조롱은 조롱인데 그 대상이 반대 혹은 풍자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던 그런 조롱의 방식 비틀기 방식이 좀 변형이 되어서 2010년 전으로 한 병만만화에서 굉장히 많이 웃음의 기재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말년 시리즈 마음의 소리 선전적 얼간이들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인공과 그 친구들 모두 더불어 함께 이상한 짓을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개그라고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점이 개그 웹툰 그러니까 희극 웹툰 코믹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그 웹툰이라고 톡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웃음 스타일에 있는 것 같아요 슬랩스틱 위주의 네 뭔가 개그라고 했던 것들의 개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의 어떤 서사를 중심으로 한 웃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웃음을 강력하게 목표로 한 것들 하긴 그러고 보니까 맥락을 벗어나고 그래 말년인가 불타는 버스 보면 기승전 병이잖아요 줄거리 요약하라고 하면 되게 난감해요 네 이게 무슨 줄거리가 있어 청와대로 간다 끝 갑자기 버스가 와서 탔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치 지느러미 휘날림 이런 거 보면은 줄거리 요약을 못하겠어요 네 맞아요 서사화에선 자유롭죠 네 그리고 선천적 월간이들도 매우 즐겁고 웃긴데 자세히 보면 서사가 없습니다 서사랑 상관없이 웃기죠 물론 있지만 근데 그중에서 마음의 소리는 참 특이한데 서사가 좀 있어요 서사가 중요하죠 이것도 네 이분은 이 작품의 스타일은 정말 반전을 주기 위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데 반전을 주기 위한 기승전이 존재하고 반전이 존재하고 결말이 그냥 우리가 웃고 그냥 아 잘 봤네 하고 넘길 만한 결말이 있죠 드라마 투르기가 있죠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맞아요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딱 집어넣으시죠 엄청나게 공들여서 함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 함정에 노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미꾸라지 이런 거예요 엄청 거대해 막 공을 잡은 것 같아 호폭 딱 봤는데 박카스 한 병이 걸렸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의 반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은 마치고 싶은데요 2010년대 조롱이나 조소를 중심으로 한 웃음의 경향이 개그웹툰에서 나타난 이유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세대의 담론이 있을 것 같아요 세대의 담론 우리 그 당시에 한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88만원 세대라는 그런 세대의 담론이 처음 쳐들고 와서 제가 대학생 때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강타한 듯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빈궁한 그런 세대가 등장한다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이냐 이게 사회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다 이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담론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88만원 세대 담론이 굉장히 강타할 만큼 이제 우리는 너무 거시적으로 가나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더 많은 뭔가를 얻어들일 만한 성장이 없게 되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어버렸죠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더 이상 큰 이유 때문에 데모하는 거 다 없어졌고요 맞아요 등록금 같은 거 관련해서 데모 좀 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운신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세대들이 얘기했었던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대 담론 거대 서사에 대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의 거대 서사 삶에 있어서의 거대 담론들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내가 중심화됐지만 우리는 이제 이전 세대만큼 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몰라 우리는 안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 자조감 더 이상 약간 무기력함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쭉 있었죠 있었죠 98, 99년부터 해서 2001, 2000이 쫙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대와 사회적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매체적인 맥락으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점점 인터넷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전 세계의 발전사들과는 좀 다르게 이루게 된 게 1990년대 후반에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99년에 갑자기 한 집마다 인터넷망을 다 깔아준대요 ISDN 깔고 뭐였어요? 하나로통신? 저는 두루넷 저희 집은 두루넷 아니었던 것 같고 뭐였더라? 두루넷이셨나? 천리안? 두루넷? 두루넷 두루넷 아니면 하나로통신 저는 두루넷이셨던 것 같아요 천리안은 약간 플랫폼 같은 천리안은 저거죠 PC통신 아무튼 맞아요 그때 갑자기 한국이 뒤집어졌어요 호그와트 같이 변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인터넷이 빵빵빵 무조건 집에서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무료로 고등학교 때 제가 저는 대학교 때인데 무료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일어났었죠 ISDN이 뭐의 약자인지 제가 떠올랐는데 말은 못하겠네요 뭔데요? B 해주세요? 네 모르세요? ISDN이 이제 개그 아 그랬구나 너무 느려서 아 몰랐어요 이것도 B 해주세요? 요구는 안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아무튼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갑자기 벙쪘어요 뭔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뭔가 이제 판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뭐부터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이 되는 사업이 되지 이것들을 준비를 하기 전에 정부가 우리가 무조건 해볼게 하고 망부터 깔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그 시대의 젊은 세대들 아 네 그걸로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 맞아 그렇죠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 새로운 게 있어 뭐든 해봐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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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모두 다 게시판에 막 달라붙고 아이러브스쿨하고 막 인터넷 그 뭐 카톡 같은 메신저 하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훗날 한국은 임요한과 페이커의 나라가 되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탄생한 아이들이 진짜 온라인 게임에 강국도 되고 이러면서 수용자 중심의 인터넷 문화와 게시판 문화적인 성격이 이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 매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사회 매체적인 맥락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늘어나고 수용자들이 어 이거 재밌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걸 올려버리고 주류로 게시판 문화 유튜브 문화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선두를 치고 나가게 됐죠 그래서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이 전세계적으로 한국 웹툰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만화라고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2010년 전으로 해서 병만만화라고 하는 스타일이 등장했을 때 뭐지 이 난데없는 스타일은 이 근본없는 스타일 뭐지 예전에 우리 만화에서 이런 스타일 없었는데 그렇죠 일본에 이런 스타일을 보고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른데 굉장히 유일무일한 그리고 이전의 풍자 방식도 전혀 아닌 다른 식의 웃음을 주는 다른 웃음의 어떤 수사법을 가진 이런 스타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웹툰에서 개그를 하고 싶으신 분들 코믹한 웃음을 주려고 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웹툰에서 봐왔던 이 개그 스타일은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코믹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 중에서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어? 개그 웹툰은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이 희극적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에 어떤 감성을 주는 이런 장르 수사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일상툰에서는 유머의 성격을 더 띄고 있는 것도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쿠스틱 라이프는 몸개그 같은 걸 잘 안 하세요 그렇죠 개그보다는 유머 즐거운 분위기를 주시죠 잔잔한 즐거움 잔잔한 낙관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아직도 여러 스타일의 웃음은 있는 것 같지만 약간 한쪽으로 좀 취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체는 그래서 일상툰 같은 경우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개그 웹툰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애매하죠 아 그렇죠 개그 웹툰이라고 안 하죠 선천적 월간일쯤 돼야 개그 웹툰이다 개그 웹툰이라고 부르죠 가스파드쯤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장르를 혼합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장르인지 하나로만은 규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에 걸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일상툰이나 개그 웹툰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일상툰만의 어떤 영역을 계속 구축해가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게 코믹의 결들을 개그 웹툰의 결들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를 뜨셨을 때 어떤 걸 예상했냐면 웃음의 성격이 다 다르다 말씀을 하시길래 미소 짓는 잔잔한 웃음과 박장대소 비틀린 웃음 이런 종류의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그거와 또 약간 다른 의미에서 코믹 코미디 개그 풍자 유머 이런 말들이 다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전통적인 의미의 개그에서 유머 개그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로 어느 쪽이 강세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자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희극적인 만화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개그만화를 개그만화가를 꿈꾸는 분들은 내가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주고 싶은 웃음의 종류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속하는지 속해 있나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셔도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도를 둬야 될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쿠스틴 라이프 같은 걸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개그만화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주변에 친구 동료 담당자들이 자꾸 이상한 조언을 해가지고 훨씬 더 어쿠스틴 라이프보다는 좀 더 다른 색채의 만화를 억지로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는 만화방위연구소 소장님이 한국의 웹툰에서 주로 만들고 소비되고 있는 개그 코드의 종류를 일종의 방위산업 리포트 같이 정리해서 보여주신 셈인데요 누구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오늘은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웃음을 탐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만화작가 지망생 중에서 이렇게 개그나 코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기본적으로 뭔가 이 정도만 개념만 명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방향성이나 작품의 방향성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꼭 개그만의 지망생뿐 아니더라도 웃음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가져오신 말씀은 네 2020년 전후의 개그웹툰 그리고 웃음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방위산업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볼까요 오늘 녹음 떠놓죠? 뭐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습니다 네 이거 딱 녹음 떠놓고 네 반복해서 듣는거지 또 공민우 피디님을 괴롭히시는거에요? 소감봇 저도 매우 즐거웠고 나도 그러고 똑같아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사실 제가 방과후 활동할 때 제일 많은거 배워요 요 코너 녹음할 때 왜냐면 제가 준비하는게 없고 사연하고 소장님의 코너잖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질문하는 입장 이잖아요 되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배워요 제가 진짜 안그릴 것 같은 장르가 개그잖아요 개그 그쵸 안하실 것 같아요 못할 것 안하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로맨스도 좀 난감해요 난해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웃으면 여러 성격이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처음 들은거에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선하게 처음 들으시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그치 한국에서 이거 연구한 사람 홍쌤밖에 없으니까 그치 뭐 홍쌤이 말 안해줬으면 들어보실 수가 없지 그러게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랩툰스쿨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미 틀렸어 홍란지 소장님 홍블리 갓블리 소장님의 개그 전문 영역이죠 이분이 개그 연구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고요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다컴입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로고송 기다려주시고요 구독자 천명 천백명 쭉쭉 가서 이제 이천명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천명 공약은 홍쌤한테 듣죠 나중에 잘 고민해보시고 조만간에 이천명 공약 한번 자 그러면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과 만방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 정도면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